오늘의 신의 직장, 넥스트인의 CEO, 이유찬! 타고난 놈이랑 아닌 놈이랑 대차예요. 난 타고났고, 걔들은 아니고. 김고라입니다. 저는 암기력이 좋아서 뭐든지... 사실은 암기왕이 아니고... 징글징글한 노력왕인데... 나 이 사람 아는데... 그래, 놈! 온다! 이건 기회야! 사람이 세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는 거야. 이걸로 넌지 알아볼 테니까. 잊지 않으려고 매일 떠올렸거든. 도대체 뭐야 너? 오늘은 자막을 시켜 shocke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